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암버터? 네 버터 일단 이 정도 먼저 넣고 만약에 부족하면 근데 분명 세면 안 되고 누가 역하게 했어 다른 걸로 다시 잘라 이거 잘 만들어요 다른 걸로 다시 잘라 그거 아깝지만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 미안해요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보니까 미안해요 아 뭔가 불안하네 처음부터 아니야 형 있으니까 볼까 자 형 이거 해주세요 나 아니 이거 붙었어요 칼랑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밀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밀면 되잖아 어떡해 이거 해 버터가 아깝지나 이거 너야 지금? 짱구야 민호 나 진짜 밀면 되잖아 내가 잘 안 좋아해 내가 잘 안 좋아해 야 짱구야 빡 갑시다 잘 했어? 얘 한 번도 안 부숴졌어 뭐야 확실히 얘 참 부숴여 참 부숴여 좋고 이거 한..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됐어 야 그럼 얘를 먼저 부숴 얘랑 얘랑 따로 부숴다는 섞어 썼어야지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니 얘만 부숴면 되잖아 놔봐 다른 거 뭐 할 거 없어 너? 어.. 없어요 아니야 할 거 있잖아 댓글에 댓글에 팬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만약에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만약에 알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 수 있어 댓글에 이거 줘 비닐 봉지 하나 더 있어? 있어요 아 나 원래 나 원래 두 개 챙겨서 따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쪽으로 기울여야 버터랑 꿀이 잘 될 거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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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Put more honey to make it sticky 원래 약간 sticky 스티키 스티키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굳잖아 맞아 하늬 너무 많이 넣어서 야! 끈축끈축 안 끈축하는데? 그러면 꿀을 더 넣어야지 지금 칸 넣을까? 약간 살짝만 맞아? 그럼 너무 달아질 거 같아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지금 하늬 살짝 넣으면 어때요? 좀 많이 달아질 거 같은데 그러면 뭐? taste it taste it 혹시 이거 먹어보래? 숟가락 두부 이거 동전이잖아요 이렇게? 헐 아니 너 천공채 가져온 거 아니지? 제가 형 우리 한번 먹어봐 아니면 우리 게스트 한번 먹어 붙이세요 야 너무 어둡잖아 아니에요 야 형 피지 말래 아직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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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와요 밤에 불 켜야 돼 아니 밤이라서 뭔가 붙일 거 같아서 저희 이거 끝나고도 계속 해야 되는 거 같아서 일단 오늘 이거 이 정도만 하고 어떻게 그냥 여기서 눕고 몰라 네가 정해 어떻게 나는 내가 먼저 여기 넣어야겠다 나는 어제 그것보다 이것도 맛있어 그치? 그래서 팬분들 계속 나한테 초코랑 같이 섞어서 하래 진짜 맛있어 이게 훨씬 맛있어 버터도 좀 많이 넣었어 아니야 근데 아직 베이크하면서 베이크해서 더 맛있을 거 같은데 여기 넣을까요? 얼마 안 넣어? 지금 진짜 맛있어 너무 더워서 샤워를 먹을게 샤워 아비 맞아 형? 응 샤워 아비 네 샤워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이놈 이거 마칼두 바로 마칸 이거 먼저 베이크해서 먹으래 이거를? 저 한 번에? 네 우리 이끄었어 바로 이렇게 먹지마 이거 일장구 있잖아 장구러 이거 너무 뜨거워 왜 그래? 이거 너무 뜨거워 왜 만져? 당연히 뜨겁지 이게 우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것도 뜨거워 아 나 조금 당황스럽다 당연히 뜨겁지 내가 뜨거우니까 이걸 만졌지 이렇게 흰색 이렇게 꺼내라며 뭐야 우와 근데 깜짝 놀랐어 여기 탔어 아 이걸로 하면 안 붙이네 흰색 알았 atac 그다시 아 Freed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